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 만난다. 너의 삶에서. 때때 너는 러닝툰. 마주치는데 사람들 마주치죠. 너 어떤 사람들.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을 마주치죠. 그리고 너는 궁금해야죠.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같은 행성, 너가 같은 행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 궁금한거죠. 뭐의 외에. 가까운 조사의 외에. 면밀한 마찰의 외에. 너 깨닫죠. 그들도 또한 직면한다는 깨닫죠. 어려움과 문제. 그들은 어디 아래에 있냐면. 같은 양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아래에 있죠. 너처럼. 이건 좀 쉽네요. 한 단어가 만드는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다르게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태도. 태도. 볼 수 있네. 태도는 너의 사이프로직. 심리적인 기질이죠. 그게 뭐냐면. 프로 액티브한 방식이야. 뭐야. 주도적인 방식이죠. 삶에 접근하는 주도적인 방식인 거죠.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결정. 어. 기질인데. 아. 아. 프리. 프리. 네. 다시. 그건 개인적인 사정결정이야. 하죠. 네. 어떤 결정. 뭐하지 않는. 어떤. 사회공사지.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것이나 누구라도. 너의 삶을 통제하거나 너의 기분을 조작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미리의 결정돼. 미리의 사정행위에 결정된 것이죠. 태도를 허락하죠. 니가 뭐하고 허락해. 엔티 스페이스. 예상 후 기대하고. 익스큐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죠. 용서하고. 잊어준 걸. 잊어준 걸. 기대하죠. 뭐 없이. 뭐 없이. 되는 거 없이. 어떻게 되는 거 없이. 고지식하거나. 멍청하게 되는 거 없이.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죠. 네. 머무는 게. 무화기 위한. 조절. 통제에 머무기 위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무화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의 성격을 잃지 않는데. 로즈원스템프는 화려다. 그러던데. 화려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정인 거죠. 태도는 제공하는 데. 안전한. 컨덕트. 통행. 통행. 통행을 제공하죠. 아죠. 뭘 통한. 모든 분이 폭풍을 통과하는. 안전을 통행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은 도와준다. 네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걸 도와준다. 어떤 상태로. 이게 보호죠. 이게 보호야. 네. 현상상태. 어떤 상태로. 행복하고. 디터마인. 그렇죠. 결심의 상태로. 일어나는 걸 도와준 거죠.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Get. 그러니까. 아웃몸. 어떤. 새로운 날의 어떤 브랜드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는 결심.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의혹하니까 최대 환영하겠다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렇죠. 무엇이 일어라든지 간에 좋거나 나쁜 것이 일어라든지 간에 알맞고 적절한 태도는 만드는데. 디퍼런스. 정말 직역할게 직역. 너만 누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안 해도 쉽지 않다. 항상 쉽지는 않다. 뭐하는 게. 긍정적인 태도를 받는 게 항상 쉽지는 않다. 그런 게 불구하고.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종류의 또는 어떤 친절하거나 또는 잔인한 세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뭐에 기초해서. 너의 인식과 너의 행동에 기초해서 친절하거나 잔인한 세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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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